와, 호나! 잘못 봤나 했지? 너 언제 들어왔어? 음... 당신이 잠든 사이에? 미스... 저도 말이야, 저... 미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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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너무 좋아, 맞다... 너무 좋아, 맞다... men... 가 emp... 진짜... 내가 저걸 따라가면 따라갈 수... 나 참된다! 나를 놀리고 있어. 어떻게 해? 마음에 드는 여자 찾았어? 불행해도 아직까지는 윤지나가 제일 낫네. 너는 석영선 동생만 아니었어도 아주 진직의 킬이야. 시원하다. 삼겹살에 소주 먹자고 할 줄 알았더니. 이미 낮에 직원들하고 맵고 찐하게 신고식 했지. 너 그 해외지사 나가는 거 이제 끝났어? 어우 좀 그런 석화 한 말 쓰면. 로테이션제라 기회는 분명히 다시 오지. 미국에 3년 나가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해? 사실은 눌러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. 나는 확실히 대륙이 맞는 것 같아. 내 겉면만 들어와서 아주 그냥. 너 경선이 앞에서도 티내라. 경선이가 겉으로만 떽떽거리지. 아주 너라면 속으로 끔찍해. 너 돌아와서 살집 구하고 꾸미나라고 요 몇 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? 누나 생각 좀 해. 너무 생각해서 탈이지. 들어온 것도 아직 말 안 했어. 미쳤어. 먹이겠다고. 만들고 볶고 일벌리 거 아니야. 가게에 만도 힘든데. 어버 키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컸죠? 나 업어주던 누난 언제 이렇게 폭삭? 진정. 죽고 싶은 게냐. 오랜만이지? 연애는? 음. 뭐. 사랑은 언제나 ING지. 혼합됐다며? 너로 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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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